구미에서 오셨는데요 실버예술봉사단의 구미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지금 방송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분 오늘 특별히 또 초청하신 분이시라고 그러네요 금보석님이 나오셔서 금오산년가 구미가 금오산년가를 환영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봉에 귀무랑 흘러가고 이쁘고 볼보라의 옛 주먹에 젖어오네 채비전 호숫가에 밀잔 사랑은 세월만 흘러가네 낙동과 금파람에 치맛자락 날리더니 그리니 언제 오다 금오산년에 돌아오세요 어 어 아 어 ienen 고무산 역사봉에 저 밖으로 흘러가고 도성국 그 사연을 내 님은 알고 있을까 개나리 꽃 필 때마다 그리운 사랑은 세월만 흘러가네 낙동과 강파람에 치맛자락 날리더니 우리 님은 언제보다 금우산에 돌아오세요 금우산에 돌아오세요 both 오 권 그리고 그리운 나